시청자 추천을 한 번 받아서 한 번 하게 됐는데 유성 누누 위력이 어떤지 한 번 궁금하네요 화면 속으로 가시죠 꺄고띵! 똥인지 젠장인지 한 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누누구만 챔피언 집중 조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잡아 이거 무조건 확정 슬로우 좋아요 무한 추노긴 해 무한 추노 둘 다 유성이야 4명 다 유성이야 이거 똥피하기 게임이야 오 아이스볼트 아이스볼트 하하하하 야 은근히 센데 아이.. 아이스볼트 아 재밌다 야 할만한데? 킨도 있다 아 아이스볼트 잡아 이거 제라스야 아이스볼! CC 오직, 스펠 다 없고 왜 안 오는데? 왜? 적 정글, 정글에서 만났잖아 진정 애 돼지야 진정 애 돼지야 흥분하지마 피도 오직의 찌컹도 안 오면서 자르바나 탑 한번 가줘야 될 것 같아 미치기 1번 직전 같아 세주가 기다려 미치기 1번 직전이야 세주 헤렛마담 당연히 털리지 생각하면서 에픽을 해야지 미드에서 저리 던지는건데 뭐 지지인거임 이미 털릴라인가서 쇼고보겠다고 탑이 털렸잖아 에쥬셰가 세 번이나 쳐가던 호구임 세번이나 쳐가던 호구임 네 나이스 1,4마리 하자 이거 แ이씨H 아이스 A 지렸고 야 잡아 이것도 아이스볼 아이스볼 캐리한다. 뭘 말이나 아이스 누누 짱쎄요. 유정윤이에요 언델레이버블 짱 아멘트 따라가야 돼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바텀 및 캐리한다 도캐리 가자 이게 유성 누누이야 유성 누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가 좀 아픈데 문제 탱을 가야 된다는 점이 아쉬워요. 탱을 가야 돼 탱 안가면 멸망이야 보니까 문제는 제이스가 9킬이라서 정말 위험해 상대 마텀은 뚜드려 뱉는데 우리 탑 및가 털렸어 세주 가자 세주 어어어 아이스 에이지 누누 아이스볼 누누 아이스볼 누누 아이스볼 누누 아이스볼 야우 아이스볼 어우야 어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 누누 아이스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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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아이스볼 야 나 전라세 베이비 뭐야 이거 야 보드캐리야 기다려 지니 막역 못하리기 너무 컸다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야 나 제라스 딜 버틸 수 있다 꼴 꼴 야 할만해 뉴 뉴 뉴 뉴 뉴 뉴 뉴 뉴 뉴 야 지금 정확히 쌈싸먹는 구두야 야 너무 빨랐어 임마 너무 빨랐어 세주랑 같이 가야지 세주랑 같이 가야지 아이 왜 다 빠르고 하냐 다르반 들어가 굿 꽂아 다르반이 아니 꽂으라고 임마 아이구씨 아 이거 놓쳤네 타이밍을 버그킥을 쓰라고 제라스한테 제라스한테 버그킥 박아 아 왜 안박아 이거 아 이큐 버그킥 하면 될거 아니야 아이 답답하네 이거 당연히 거리가 안되지 이큐 궁 써야지 멍청아 일단 망했어 아니 말이 안통해요 걔들 답답하게 다이아반이야 이거 아 암걸리겠네 이거 아이씨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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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된거야 지금 아 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애들이 애들아 시화야 시화야 이거 나 막아 끝난거 아니야 끝난거 아니야 아 억제게 안나갔어 가운데에서 채팅이야 예감이 안좋은데 아칼리야 투샵한다 그냥 해라 칠데스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 그냥 해 임마 마실거라고 하시면 가봐이구 자라만 아이 이큐 왜 안박아 아이구씨 죽여버리지 3명이었는데 이거 개쫄보네 그냥 아이구 열받아 아이씨 죽여 임마 빨리 아이고씨 열받아 죽이라고 쫄보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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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걸려 상 죽여 쫄보드라 아이 도망가는거야 도대감사합니다 아론은 못가 임마 아론은 못가 임마 나 탱 쩔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이씨 안들어가면 안되냐 도망가 돼지야 이 무식한 돼지야 어디까지가 아 근데 이건 써렌이 만든거 같다 맞는 말이야 니가 쳐 맞는 말 임마 마구 마구 쓰링드라 그렇지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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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주야 돼지야 살려 오케이 난 신속하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한다 아 아이 이길 수 있다구 아이씨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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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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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지도 Shalln단 하거든요 딜탭 apostle 너 물어 이거 궁을 써 siglo 그렇지 아이스 볼 아 cere주 팩 우린 이런 종난나 봐봐 그냥 이거 버거킹! 버거킹! 없네 아이씨 세이주야 너 타점 왜그래 세이주야 타점 왜그래 너 머리에 강목 맞았어? 타점 왜그래 아이구 씨 조졌대 이거 아칼리야 너 날개 펴라 사이드가 니가 센놈 하나 데리고 놀아 왜 뒤지긴 물린이 뒤졌지 왜 뒤지긴 인마 맞아 죽었지 왜 죽겠어 왜 죽겠니 우리가 자연사하겠어? 맞아 죽었다고 어? 우리가 자연사하냐고 맞아 죽었어 인마 아니 이거 씨 뇌가 없나 얘 아이씨 에이지 살아라 우리 둘은 살아야 돼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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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주는 어디 갔다 왔어 아갈리야 왜그래 나 완전 짱이야 아갈리가 왜 자살해요 아갈리가 왜 자살해요 여기까지인가 보 여기까지인가 보 아니 뭐 게임이 이거 씨 야 유성 누누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친구들이 너무 급혐이었다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급혐이었어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아 이거 누누은 괜찮았는데 아이씨 이거 어떻게 이거 질량 볼까 많이 역겨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하감제 준비하십시오 아이씨 아칼리야 너 눈으로 졸라 때리고 싶다 아하 왜 나보다 약해 아갈리야 에어 왜 나보다 약하니 눈덩이로 죽을 때까지 패고 싶네 딜이나 올리라고 서포터 믿이라 눈덩이로 어? 후두부 가격하기 전에 임마 고스트먹고 있는데 그걸 아니 밖이야 지나가다가 눈 던지면 나인줄 알아 후두부에 눈덩이 가격 간다 조심해 골목 알았나 골목 조심해라 후두부에 눈덩이 가격하면 그게 난줄 알아 어어 아흑 아이고 으으으으으으응